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두껍게 입고 나가도 온몸이 꽁꽁 얼 것만 같은데요. 휴일은 내일은 오늘보다 기운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의 한파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 서해안은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전히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건조특보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 충남 해안과 전라 해안,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춤 기온 서울과 안동이 영하 11도, 낮 동안 서울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저녁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눈이 오겠고, 전북 북부는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한낮에는 서울 3도, 대구 6도로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한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